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해외 주식을 하실 때 바로바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는 트래커를 만드는 법을 구구 스페셋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항상 이런 주식의 급락을 확인할 때 핸드폰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업무에 방해도 되고 짜증나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서 제가 구구 스페셋을 통해서 만드는 법을 배워서 여러분에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구 스페셋을 여지고요. 차근차근 따라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을 넣어드릴게요. 도지,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 트래커. B1 칸에 오늘의 날짜를 넣을게요. 구구 파이낸스 치고 여기는 제가 한화의 환전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지금 인터넷이랑 연동이 돼 있어서 구구이 알아서 현재 한화 대비 달러의 환전을 그때그때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제 이 트래커에서 자동적으로 보여주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럼 되게 편리하죠? 그래서 이제 날짜와 환율이 되어있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이제 넣을게. 주식 종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티컬신벌. 투자금액이 어떻게 해서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총 투자금액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한제일치. 번호의 퍼센트치. 그리고 달러. 그리고 달러. 이런식으로 하나의 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렬을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나의 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알아서 써야 될 게 티커, 그리고 저희가 투자했을 때 사용했던 금액들은 이제 수시로 저희가 기입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구글 파이낸스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까야 되니까 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인데요. 이따 끝나고 지금 원래 오늘 주식을 몇 개 더 사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이루. 녹화를 끝내면 당장 바로 주식 시간을 주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시장에 다시 유심하게 다시 쇼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식 종목은 이제 커맨드를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파이낸스. 주식 시장에 다시 유심하게 다시 유심하게 만들어낸 구글 파이낸스. 음.. F3? 이 아큐뷰트는 이제 따옴표 하셔서 네임을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구글 파이낸스가 자동적으로 이 티커 심볼을 읽어서 이 주식 종목의 이름을 자동적으로 기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끝에 여기서 이제 당기면 자동적으로 나오죠. 여기서 더블클릭해서 좀 더 깔끔하게 보유 주식 숫자 두 개. 구입 날짜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어플에서도 제가 잘 확인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랬는데 어쨌든 월출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거든요. 이번 달 제가 작년에 해외 주식을 다 청산하고 이번 11월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대충 2월 11일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쓰면 엑셀이 알아 먹으려나? 어쨌든. 2월 11일. 아 드랍스킹스는 조금 늦게 샀다. 25일. 니오더 2일. 나라 딸맨이시니스. 이건 한 5.25일. 스위치827일. 맞나? 아 맞네요. 금빙연 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현재 주가는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구글 파이낸스의 커맨드를 이용해서 2,3. 따옴표, 프라이스, 가격을. 아 티커구나. 티커는 이제 F가 돼. E가 아니라 F가 돼야겠죠. 여기 티커를 연결시켜서. 그리고 다시 쭉 당겨오면 이게 지금 이 주식들의 현재 주가가 바로 반영이 되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이제 또 제가 써야겠죠. 총 투자 금액은. 총 투자 금액이 아니라 총 매입 금액이 좀 더 정확하겠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설명을. 제가 이것도 방금 배운 거거든요. 유튜브로. 그래서 제가 갓 배운 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제가 영어로 배웠던 걸 이제 한국어로. 통역을 하면서 어떻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미숙한 점이 많으니까. 좀 되게. 애송이처럼 보여도. 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총 매입 금액은. 그리고. 저도 이걸 아까 한. 한 번, 두 번 해본 거라서.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잘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저희 미숙함을. 은내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7. 10. 10. 10. 10. 10. 11. 11. 11. 매수 금액 저희가 써야겠죠 이 알리바바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 300 넘어서 300달러 이상이었을 때 매수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좀 큰 폭의 폭락이 있어가지고 제가 물타기를 좀 했었습니다 비올드 트 드래프킹스 드래프킹스 패키젓 끝 현재 가치는 보유한 집식의 숫자랑 그쵸 현재 주가를 곱하면 되겠죠 당겨주면 이 주식의 현재 가치를 볼 수 있기로 그리고 퍼센트러면 현재 가치 마이어스 총 메이트 금액 그리고 이거를 다시 현재 가치라고 나누는 퍼센트 주지가 나오겠죠 달러 소닉 소닉을 계산할 때는 현재 가치랑 총 메이트 금액을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그쵸 오토필 컴플리트 이게 포맷 넘버 카르시 이게 제가 이제 구매했었던 때와 현재의 가치를 보여주는 소닉입니다 지금 저는 알리바바랑 비욘드미트에서는 손실이 있었죠 나머지는 수익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환호한정 금액은 이거랑 아까 미리 써놨던 환율을 곱하면 되겠죠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히 달러가 아니니까 하나로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한번 미리 해봐가지고 여기 여기 코리안 워원이 되어있는데 찾으실때 여기 모어 포맷 모어 커렌시스 그래서 사우스 코리안 워원으로 가시면 돼요 어차피 천으로 나누면 상관없겠죠 왜냐면 어차피 이미 아까 방금 한 한화로 환전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아 맞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 데이 보유기간은 저는 딱히 지금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 저는 지금 구매한 날짜가 얼추 다 비슷해가지고 크게 상관없지만 제가 공부했었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여줬냐면 이거를 이 지금 날짜 오늘 날짜 기준 구매를 했었던 때의 날짜랑 마이너스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지금 이 날짜가 이 주식을 산 이후에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었던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플 주식을 산지 28일이 되었죠 그리고 드랍킹스 같은 경우는 5일 그 SB 3일 그래서 얼추 이렇게 트래커가 만들어진 모습인데요 마무리를 지으려면 투자한 비용 퍼센테이지의 수익을 들어서 현재 마치 반대로 투자한 비용은 저희가 매입했었을 때 사용했던 금액을 모두 더하면 되겠죠 이것도 달러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것도 달러로 바꿀게요 현재 가치 똑같이 썸 함수를 사용해서 투자 비용은 이제 만 7천분 정도 되면 현재 가치는 2만 1000불 정도 되네요 그래서 수익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가치 마이너스 투자 비용 현재 가치 나눠주면 20% 정도의 수익 변화가 있었네요 이번 달에 수익 변화가 있었네요 근데 이게 달러잖아요 US 달러로 하고 여기 있는 코리아노 보시면 아까 했듯이 투자 비용을 미리 기재해놨던 환율을 곱해주면 수익 변화가 있었네요 손에 음, 괜히 잠보리 부르려다가 잘 안되네요. 이거를 뽑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총 수익 가장 중요한 총 수익은 얼마일까요? 여기다 여기다죠. 총 수익은 인재가치 마이너스, 투자비용 이렇게 해서 저의 해외주식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11월달에 주식을 시작해서 이제 오늘이 11월 30일인데 한 5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네요. 좀 좋은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는데 어쨌든 이건 저의 경우고요. 여러분도 어떻게 이런 포트폴리오를 사용해가지고 평소에 너무 핸드폰으로만 너무 이제 급락이라던지 수익에 보려고 항상 핸드폰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스프레드시트를 보고해서 수시로 이제 업무를 보면서도 이제 2차 스크린을 통해서 바로 바로 확인하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영상이 찍게 되었고요. 굉장히 미숙했는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서 무슨 말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내용도 아까 방금 배운 거라서 헷갈린 점이 되게 많았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